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상민 전략팀장입니다.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이 담겨 있으니 투자에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한미사이언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코드번호 008930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4월 28일 오후 3시 1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 내실성장 지속 1분기 순이익 101.7% 증가. 한미약품 올해 1분기 연계기준 매출이 2703억원, 영업이익 299억원, 순이익 232억원을 달성하며 견조한 성장을 달성했다고 잠정 공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일부 호흡기 제품 및 수출 부문이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전년 대비 4.2% 그리고 101.7% 정도 증가하며 내실이 있는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어요. 실제로 한미약품은 주요 계량 복합신약들이 고르게 성장하며 회사의 탄탄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고혈압치료 복합신약 제품군인 암호잘탄 패밀리 287억원, 이상지질혈증 복합신약 로스젯 266억원 등 10여종 블록버스터 전문의약품들이 한미의 내실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한미약품이 보유한 30여개의 신약 파이프라인에서 다양한 성과와 진전을 이루기도 했다. 롤런티스는 지난 3월 한국 식약처로부터 신약 허가를 받았으며 지금 미국 FDA 허가를 위한 마지막 간문인 평택 바이오플랜트 현장실사를 오는 5월에 받을 예정된 기대감도 있죠. 그리고 희귀 질환치료 혁신신약 두종이 FDA 임상 이상을 승인을 취당한 데 이어 항암혁신신약인 포지오틴이 FDA의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한미약품의 주사항생제의 타짐은 국내 제약기업 최초로 중국 정부의 일치성 평가를 통과해 중국 전용 의욕기관들의 우선처방 목록에 등재되었습니다. 하여튼 뭐 등등 국경 한미약품 판매중인 변비약, 리똥, 마이마이 뭐 이런 것들 어쨌든 뭐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한미약품은 경쟁력 있는 제품을 통해 의미있는 내실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지속가능 성장 토대 위에서 혁신을 향해 집중 투자하는 한미만의 차별화된 경영기조를 이어가겠다. 이에 따라서 뭐 한미사이언스 영업이익도 역시 전년 대비 59.5 순이익은 78.2% 증가한 증가했죠. 자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모더나, 모더나는 mRNA 백신 원료의약품과 완전의약품 공장을 나눠 CMO 계약을 맺고 있다. 국내 CMO 유력주자인 한미약품, 녹십자에스티판 등이 각기 공정에서 경쟁력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계약을 체결을 둘러싸고 기대감이 높아져가는 분위기. 자 요것이 만약에 이제 성공하게 되면 큰 매출 상승과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직 요 기대감이 살아있다라는 점을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근데 이제 주가 흐름으로 보면 지금 오늘 사실 뭐 지수가 좀 거의 뭐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죠. 지금 코스닥 지수가 현재 21선을 크게 이탈했어요. 997포인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그래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그래도 120선 접근이 조금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 보입니다. 120선 접근이 좋아 보이고 현재 어 좀 곧 이제 골든크로스가 만들어지네요. 자 21선도 이제 쓸 그래서 아직 뭐 좀 이 구간에서 좀 행보가 더 좀 일어날 것 같고 행보 이후에 이제 여기 지금 구름대 위로 좀 올라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래서 구름대 위로 좀 올라선다라고 하면 좀 이제 정배열로 이렇게 추세가 정리가 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뭐 오늘은 뭐 치수가 워낙 안 좋습니다. 연기금도 최근에 이제 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그래서 뭐 올해 실적도 실적이지만 그런 모더나 씨에 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한미약품은 계속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향후 이제 저항라인은 일단 여기로 일단 잡는 잡는 게 좋을 것 같네요. 7만 4천 5백원 그리고 지지 라인은 오늘 조금 요 지지를 좀 이탈하긴 했고 향후 좀 어 6만 7천 9백원 정도 이제 좀 하라 추가하라기 나왔을 때 6만 7천 9백원 요 라인에 이탈하지 않는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뭐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든지 이 박스권은 뭐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박스권 하단부에서 조금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미사이언스도 좀 지속해서 봐주시면 좋겠고 호카 흐름도 아까 전에 한번 분봉상으로 봤을 때 한번 요런 활발한 움직임도 있었어요. 있었고 아까 소강 상태로 이제 젖어들었는데 요런 부분들이 아직 세력이 활발히 움직인다라는 측면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한미사이언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치시면 이렇게 상단 부분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뜨게 됩니다.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보실게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이제 메인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어디를 봐야 되냐 라고 봤을 때 이제 무료추천 종목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2021 무료추천 종목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보실게요.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루하루 이제 무료추천 종목에 대한 승률이라든지 수익률이 나오게 됩니다. 요걸 한번 클릭을 해보실게요. 해보시게 되면 이렇게 무료추천 종목에 대한 어 유의사항들 요 6가지 꼭 읽어보시고 이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침부터 해갖고 이제 소장님께서 어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지수 그리고 어떤 뭐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 하락에 대한 원인들 상승한다라고 하면 상승한 것에 대한 그런 이유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시부터 해갖고 이제 무료추천 종목이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무료추천 종목명 산재가 이렇게 매수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1차 목표가 손절가 등이 이제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어 상승을 하게 되면 이렇게 어 차트라든지 호가창을 보여주시면서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손절가가 이제 제시가 되었으니 요 부분에 있어 갖고 대응을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무료추천 종목들은 회원가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충분히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종목 추천이 필요하시거나 주식시장의 시황이었던 흐름에 대해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많은 도움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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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